꼬막맛 좀 보실래요? 제 19회 벌교 꼬막축제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벌교 꼬막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꼬막요리 푸짐한 꼬막정식 배불리 먹고 즐거운 체험과 풍성한 이벤트 사랑하는 가족, 친구들, 그리고 저 꼬막놈과 함께 꼬막축제를 즐겨보자구요! 세계의 자연유산 벌교 갯벌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 벌교 꼬막 맛과 즐거움이 있는 꼬막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! 어서 오랄게요! 컴온! 컴온!